안녕하세요. 쏘야. 쭈가입니다. 네 오늘은 저희가 치킨 먹방을 해볼건데요. 뭔가 점점 촬영이 아니라 우리 배고픔을 채우기 이유야 이게 바로 교촌치킨에서 나온 라이스치킨이라고 합니다. 나 안 먹어봤어? 나는 먹어봤어. 뭐야? 집에서 영상 먹어 Viennarienz 모든 걸로 함께 하고싶다면. 맛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한 다음에 보여드러야 하니까 그럼 바로 먹어볼까용. 고고고~! ί multiply부터 안 해도 돼? 뭐 맛있겠다! 바삭바삭해 맛있다 이거 먹으려고 우리 굶었잖아 맛있게 먹기 위해 치킨은 질리지가 않더라 맨날 먹어도 야만 그래? 나도 그래는데 저는 치킨을 너무 좋아해 감자는 케찹 저는 치킨을 삭제시켜 그게 뭔 소리야? 고마워 인거랑 같이 먹어봐 이건 뭐다? 이 소스는 좀 매운데? 진짜? 좀 매워 매워 난 이 소스 야조 야조 먹는다고 약간 달라는 줄 알고 지금 당황했어 무 깜짝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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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상대방사한테 영상을 찍은 적이 있잖아요? 근데 저도 제 자신이 그 정도인지 몰랐어요 근데 안 될 줄 알았는데 몇 번 영상 보고 따라하니까 되더라고요 저도 시작 깜짝하 그 부분만 계속 돌렸잖아 이게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왜 어떻게 그렇게 나왔지? 내가 생각해도 웃겨 아이고 웃었어 너 이거 먹어 응 응 입으로 떼줘야지 너무 야해 아 그리고 어제 저희가 좀 싸웠어요 그때 제가 막말을 해봤지 뭐예요 저 어제 그 말 듣고 충격받았어요 어제 똑같이 해봐 나한테 대충이 친구를 만나러 간다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 보내준 거예요 갑자기 폭삭해가지고 저한테 뭐라 했는데 제가 거기다 들고 네가 뽀로로 오냐 노는 게 제일 좋니? 뽀로로 자식아 내 음식이 제일 좋아 언제나 즐거워 어 괜찮아 여기 따가 버려야지 여보가 맨날 하는 말 있잖아 내가 음식 떨어뜨리면 오늘도 역시 기대를 저볼 참 제가 항상 쏘야가 엄청 잘 흘리는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절대 안 흘린다고 제가 처음에 말을 해요 왜냐면 딱 봐도 이렇게 먹다가 흘릴 거 같은 게 보이거든요 근데 절대 근데 내가 여보가 말을 듣지 않아 아이스크림 먹더라도 근데 이게 당연히 녹아서 이렇게 흘릴 거 같은데 결국엔 이렇게 먹다가 뚝 뚝 떨어지면 딱 이러고 있어요 그냥 맨날 이런 울셨잖아 맨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도 좀 사실 깜찍해요 애기 같아 이제 와서 주지 아니야 어머니 조금 깜찍했어 호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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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용서해줘 내가 뭘 했다고 용서해줘 하하 으아악 까아악 으아악 으아악 까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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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 전성대모사 하나도 할 줄 알아요 뭐 윤문신 야야야야야 그거 아니. 야이씨카 주문새끼 야이씨카 좋은새끼 야이씨카 하이씨카 야이씨카 야이씨카 앗 야이씨카 조금 있어? 전성대모사 이렇게다 전성대모사 짓는게 없어 나 할 줄 하는 게 없는데 잘하는 거 있잖아요 뭐 깜찍해 그거 내 꺼잖아 내 걸 내 거로 깔아야 시작 깜찍해 네!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나요? 그럼 우리 다음 소중한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